동두천시는 지난 20일 노인복지회관에서 오세창 시장, 장영미 시의장, 시의원을 비롯해 참전용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 보은의 달 6.25 참전전후 선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상위군 경회 동두천시 지회 주체로 진행됐으며 내빈 소개 및 국민 의뢰, 애국가 재창,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념식의 의미를 넘어 6.25 참전유공자들을 초대해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6.25 전쟁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6.25 참전용사들의 전투 경험담을 발표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국가유공자에 대한 포상, 안보 결의 대회 등을 진행하고 참전유공자 위로연을 개최하며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 7.25 참전유공자 위로연을 개최하며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